박수 네, 와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. 강선보입니다. 자, 이번에 책이 잘 나왔죠? 지난번에 책 나왔을 때는 약간 전문가형 느낌이어가지고 한 권밖에 안 샀는데 이번엔 두 권을 살 생각입니다. 예전에 이제 탈락하시고 나서 손혜연 의원님 사무실에 쪽방을 얻어서 방 한 칸에서 생활하시다가 이제 그 사무실도 없어져가지고 방도 구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사무실도 내셔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좀 십시일반으로 많이 좀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. 서초동에 집회하러 갔다가 괜히 풀받아서 마이크를 잡는 바람에 방송이 24년 만에 그동안에 들었던 아플의 한 500배는 들은 것 같아요. 사실 그것도 정청래 의원으로 시작이 됐습니다. 전화를 하셔가지고 너 가서 마이크 좀 잡을래? 그런데 네 밥줄은 끊길 거야. 라고 전화를 허시질 말던가 전화를 하셔가지고 괜히 나가는 바람에 집사람하고도 굉장히 관계가 소원해졌었습니다. 다행히 이제 며칠 전부터 저한테 말도 걸어주고 답도 주기 시작했습니다. 그래서 다 잘 풀린 것 같아요. 저는 그렇습니다. 이렇게 일반 응원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와주시고 하는 모습 좋고요. 저는 정청래 의원님 보면서 이런 생각 항상 했어요. 가서 큰 개가 되어서 정말 나쁘게 하는 분들 다 물어버렸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정말 많은 힘없는 국민들이 바라는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젊은이들한테 떳떳하게 정의를 얘기할 수 있고 떳떳하게 진리를 얘기할 수 있는 세상 만드는데 일조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마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